성경은 같은 본문이어도 내가 삶의 어떤 정황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갖기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좋은 교훈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봤던 그 성경 동화의 표지에는 삿개호가 항상 단골로 등장을 했는데요 줄무늬 옷을 입고 그리고 뽕나무라고 그때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엉거주춤한 그런 자세로 나무 아래에 있는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의 성경 동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와서 삿개호 이야기를 들으면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했던 기다렸던 그런 삿개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삿개호 이야기를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우리 마음에 화석처럼 박제돼서 아 이거 그런 이야기지 하고 잘 안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삿개호를 이 자리로 불렀고 그리고 어떻게 회심과 새로운 결단의 삶을 살게 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지나가고 계시는 동네가 있는데요 바로 열이고죠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지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셨는데요 예루살렘을 가시던 도중에 삿개호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2절에 삿개호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하고 그 사람의 직업을 함께 말해줍니다 누가 보금을 쓴 이 누가가 지금 삿개호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리면은 당연히 돈이 많겠지만 부자라는 이야기를 끝에 붙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로마는 자기네 자국민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세금을 거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자국민 중에서 세리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세리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분노의 대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이외에도 자기 마음대로 부과해서 더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한 그 내용을 보면 정당한 세금이 아니라 훨씬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자기가 취했었던 것이죠 18장까지의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여리고성 가까이에 오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여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소문으로 다 들렸을 겁니다 특별히 그 상황에 밝은 삿개오에게도 들렸겠죠 그런데 삿개오는 여러 소문들을 거의 2년, 3년 동안 예수님의 일들을 들으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귀가 솔깃한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세리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피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만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가 떠들썩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건이었죠 삿개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마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텐데 말씀을 보니까 서서히 그 마음의 이유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삿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할 때 보겠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슬쩍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찾아내고 주목하고 관찰하겠다는 뜻에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는 단어였어요 그가 권력과 부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무엇이 한쪽 마음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뼈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이 155호 정도 됐다고 해요 어른이 그러니까 150에서 160 사이의 어른들인데 훨씬 작았다고 하니까 정말 한 140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상 속에는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번쩍하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돌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낮게 가지를 뻗는 나무라고 해요 이 돌 무화과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뭇잎 속에 숨어 있는데요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 우리가 먹는 무화과는 어린이 한 주먹 정도 되는데 돌 무화과는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로 아주 작았다고 해요 사진을 하나 더 보면 이렇게 포도같이 열렸죠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돌 무화과가 진짜 우리가 먹는 무화과처럼 달고 맛있지가 않고 이 자체로는 껍질도 두껍고 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달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열매가 열렸을 때 나무에 목동들이 올라가서 바늘로 무화과를 찌르고 그리고 상처를 내면 껍질이 얇아지면서 달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의 지금 사절을 보니까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나무는 다 길가에 있던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돌 무화과가 1년에 6번이나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길가에 많이 세웠고 그리고 당시에 광야가 건기가 되면 광야에서도 그야말로 광야인데도 먹을 수 있는 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목동들이 양을 끌고 마을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양들이 그냥 들어오면 왜? 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있는 부추, 파, 열무 이런 거 다 뜯어먹었겠죠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올 때 입에 재갈을 물려서 데리고 와서 그때 다 이제 밀을 다 거두는 건기여서 그렇게 되면은 밀을 거두고 남은 밑동이 있는데 밑동을 먹어도 되냐 하고 이제 밭 주인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면 먹이라고 사실 밭 주인은 인건비를 더 들이지 않고 그 밑동을 다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양들이 또 똥도 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걸음도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건 대신 그러면 밑동을 먹게 해줄 테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다 그렇게 케어해달라 상처를 내고 열매를 먹게 해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목동은 오전에는 그렇게 해서 양을 몰고 들어가고 저녁에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아 이 나무에 올라간 게 우연은 아니겠구나 그 머리 좋은 사케오가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사케오는 예수님이 오는 그 동선도 파악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딱 그 무화과 돌 무화과 나무도 계산했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혹시 나를 목동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서 덜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케오의 계산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정확히 사케오를 쳐다보셨고 그리고 갑자기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케오야 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7절까지 읽어보니까 7절에 사람들은 사케오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나요? 네,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를 말할 때 저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심한 말로 불렀을 수도 있겠죠 이런 무슨 세리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사케오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우리가 더 다가올 것 같아요 사케오라는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아마 그 이름으로 불린지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을까 라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무에서 눈이 마주치고서는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의 간극이 있었을 텐데 자기 삶과 자기 이름에 대한 간극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장이 막 뛰면서도 죄를 짓고 나서도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면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그 마음속의 고통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삶에 주님이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눈을 맞추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가 그냥 서로의 이름을 장난처럼 부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것으로 창조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 이유는 뭔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글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 그분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냥 글자만 전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소원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그냥 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곳에 그 말씀은 반드시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삿개오야 하면서 그 영혼을 붙잡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삿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이 유한다 라는 헬라오 동사는 메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메인아이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그 의미를 반대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의미를 이 메인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떠난다는 말의 반대 의미로 메인아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반대말이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떠나지 않는다는 단어죠 내가 오늘 너에게 유한다 할 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 들어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머무른다 존재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흔들리거나 달아난다는 것의 반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다 나는 굳센 존재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동하거나 변화한다는 뜻의 반대로 쓰였대요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뜻이겠죠 삿개오야 내가 오늘 너에게 변함이 없는 존재다 나는 너에게 변하지 않겠다 라는 말이 전해진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단어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영적인 말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파괴되거나 소멸된다 라는 말의 반대 의미로 썼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유지된다 라는 뜻으로 나는 계속 너와 함께 할 거라 라는 뜻으로 메인아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 집에 며칠 쉬러 갔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너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왔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삿개오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도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메인아이? 그러면서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메인아이라고? 그러면서 보통 쓰는 그냥 그냥 잠깐 있을 게가 아니라 메인아이라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내기 시작하죠 메인아이? 메인아이? 그러면서 좀 기억이 나겠죠 이렇게 들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은 엄청난 메시지였어요 삿개오에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은 삿개오는 6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응답한 3종 세트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와 그런데 이것은 막 억지로 내려온 것 같지 않잖아요 사실 삿개오는 자기 이름을 오랜만에 들은 이름 삿개오야라고 눈을 마주치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거할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삿개오의 존재가 흘러내렸을 것 같아요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마음에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 다 흘러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죠? 그렇게 삿개오가 주님 앞에 흘러내려오듯이 급히 내려갔을 것 같아요 허둥지둥 막 어, 주님! 그러면서 네네네!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올 때 삿개오의 존재는 어땠을까요? 나무에 올라갈 때와 지금 내려올 때의 삿개오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존재겠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자는 듣기 전에 존재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니까 아, 그러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삿개오의 마음은 내가 만나야 할 분을 만났다는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갈망하고 있는 그 문제에 적격자를 만났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즐거움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합니다 이제 집으로 모시고 와서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삿개오 너 여기 이 사람한테 이렇게 뺏었고 저 사람한테 저게 뺏었지? 라고 지적하고 죄를 막 말씀하셨을까요? 삿개오를 부르신 그 예수님은 지금 삿개오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가 삿개오로 살아야 하는 그 마음에 필요한 말씀들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 말을, 그 말씀을 들은 삿개오는 어떠한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고 싶어졌을까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원의 삶으로 살고 싶어졌을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메인아이 하신다고 하면서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삿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삿개오를 손가락질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비난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하고 있죠 삿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한 그 이후에 삿개오가 지고 있던 그 모든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또 예수님이 2년, 3년 동안 그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쌓았던 그 이름도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사랑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하실까라는 반응에 전혀 굴하시지 않고 지금은 삿개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7절과 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삿개오의 집에 가서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삿개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교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삿개오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삿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갓겠나이다 삿개오가 지금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있죠 뭔가 같이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심했다는 뜻이겠죠 뭔가 결단한 것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삿개오의 마음에 빛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이제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기가 불법을 행해서 모았던 그 재산들 자기의 소유가 첫 번째로 생각이 났던 것이겠죠 내가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내 눈앞에만 계신 게 아니라 삿개오의 마음속에도 계시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주님을 그냥 눈앞에서 혹은 이 말씀의 글씨 속에서만 본다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삿개오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유하시면 오셔서 거하시면 아마 주님이 조명하시는 빛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이나이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가 바로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는 일이죠 우리가 접어놨던 나중에 해결하려고 저만큼 밀어놨던 일들이 진짜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면 그 일부터 깊이 내려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부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에 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일이 삿개오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많은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죠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점차적으로 다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고 볼 때 주님이 정말 알려주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정직해지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활짝 열고 주님이 나를 진짜로 다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유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약속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삿개오가 만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없었던 일을 정말 호기롭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서약 문 앞에 만일이라고 하면서 통상 썼던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것처럼 남의 양을 가지고 오면 네 배로 갚겠다는 말이 추레굽기 22장 1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말을 다시 선포하면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삿개오를 보면서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복음이 임한 사람들은 이제 그 이전에 살던 패턴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비추시는 그 빛으로 새롭게 가지는 패턴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사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쓰지만 헬라 원문은 생각이라는 단어죠 이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지금 마지막 절에서도 읽겠지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찾아오신다고 하잖아요 인자가 너를 찾아온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주일 아침, 주일 예배에서만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삿개호에게 마음의 어떤 기쁨만 준 게 아니라 이 삶에 회복돼야 될 모든 영역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삿개호가 이 말만 하고 예수님이랑 인사하고 헤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말만 기록되어 있지만 삿개호는 많은 부분의 고백들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과 나눠야 될 이야기들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 어떤 어두움에도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에도 닿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일들을 반드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이라 삿개호의 이 회심, 회개의 앞에 예수님이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메인아이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랑 같이 교제하기 원하는데 이 교제로부터 이제 너는 나의 생명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 그냥 여기서 교제하고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같은 트랙에 있는 나의 길에 같이 선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영원한 삶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은 삿개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위험있게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 흐름으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을 고백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잃어버린 자아의 잃어버린 나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이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나는 너한테 거할 거야 메인 아이 할 거야 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나는 너를 찾아왔어 나는 이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여리고에 돌 무화과나무에 너희 집에 너를 찾아왔어 여기 신반포 19길 36에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은 메인 아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계속해서 거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야 내 삶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 때문이죠 저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메인 아이 해주셔서 집에 가는 길에도 수련의 셋째 날처럼 뜨겁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도 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나도 오늘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는 결단으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삿개우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메인 아이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니라는 그 감격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시죠? 그 말씀을 이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주중성경학교가 누가 보금을 읽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열 때마다 그렇게 메인 아이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랑 같이 있어 라는 걸 어느 본문을 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마음이 어느 본문을 열어도 어떤 찬양을 해도 다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64명의 아이들이 37명의 선생님과 101명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막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삿개혁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리고에 찾아오셨던 돌 무화과 나무에서 눈을 맞추셨던 그 주님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여러분에게 눈을 맞추시고 이제 불 꺼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또 임하시기를 메인아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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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